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7번 가도 되겠던가? 아니면 그거를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다음 강좌는 7강이 아니고 12강을 해야 되겠다던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내 의견을 우선 얘기하면 좋습니다. 우선 앞에 정국인 부분을 굉장히 줄여버렸는데 이거 줄이고 나면 나중에 뒤에 이해가 잘 안되요. 그렇죠. 순복영 부분의 수리학, 순복영 수리학이 파생되는 거요, 관계되는 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를 시키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2시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2시간이 처음 못했거든요. 2시간이 가지고 안되겠고 3시간이나 내려야 되어야 되겠다라는 3시간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진력하는 부분 지금 벌써 사실은 진력은 3간부터 2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2, 3, 4, 5, 6, 5시간을 한 편인데도 우리 공진경태 씨는 좀 그래도 뭐 물어보고 하는데 그 질문 안에서 우리를 모를 거냐고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실제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주려면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어떤 부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얘기해 주면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식당에 가서 하도 되고 아니면 또 야할 때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진리를 해가지고 다음 때부터는 7강 가면 전혀 안되겠다라 12강을 한다든가 15강을 한다든가 하고 대신에 수강이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이거 있잖아요. 3개예요. 3개. 요거를 지금 여기서 구입하신 분이 우리 책 한 거를 끼워 넣어줘야 돼. 어? 책 한 거를 끼워 넣어줘야 돼. 아 이건 끼워 넣어준다? 네. 아니 끼워 넣어주면은 저기 따로 아니 그거 끼워 넣어줄 수밖에 없어. 사용법이 여기 있으니까. 사용법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따로 많으시고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산 사람은 공짜로 받으려야 돼. 어 이 책을? 이 책을 많으시고 받으려고? 아니 뭐 모르겠어. 나는 따로 받아봐야 돼. 받았어요. 이러면서. 아니 너도 받았는데 돈 냈냐 이 말이야. 아니 저요. 아니 저요. 급하게 올라오라고 하라고. 여기서 봐.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 미스 씨. 그러면 이제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바관스 씨는 이제 그 어제 어제 저기 가 있어요. 연예주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 여기 갔다가 이제 내일 토요일 하고 어 그래서 요 다음 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지 최종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어 3시. 3시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3시부터 이렇게 하죠. 3시부터 5시까지 특강하고 예. 5시부터 요거 우리가 이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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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니면은 뭐 그렇게 5시 끝나고 끝나고 그 저기 그 종강을 일주일 내에 줄 것인가 한 번 그거를 준비해 주세요. 어 의견들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날 보고 그 그니까 그날 아니 아니 왜냐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종강 신사한다 그러면은 수료증을 만든다든가 뭐 이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30일날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저기 이동석 선생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이제 그런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6일 그러네. 11월 6일이네. 응. 다음 주 수요일이. 그날 그러면 그 종강 하는구나. 그 직비. 종파티 해야 되니까. 네. 그날 다 해야지. 그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할랄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11월부터는 또 하이피 발이 바뀌고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3시부터 하고 3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았잖아요. 한 그 뒤에 다 하자고. 그럼 그런 아니 예를 들면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 시간 1시간 정도는 뜨고. 그러면 6시부터 6시까지는 본 종강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그 의견하고 한 번을 주는 의견하고 의견도 좀 주세요. 아버지. 이 교통인이 2시간을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2시간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30분에서. 30분에서 1시간.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바로 1시간 잡고 4시부터 하는 걸로. 내가 6시 끝나네. 네. 4시부터 하면 1시간 정도 하시고 5시 끝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면은 30일날 오후 3시부터 종강을 한다. 특강 플러스 종강을 한다. 네. 저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3시까지만 하세요. 3시까지만 하세요. 3시까지만 하세요. 3시까지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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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